술 잘 읽는다 은조야 내가 마녀의 딸이라서 나도 마녀인 걸까? 마녀라서 마법을 걸어버렸을까?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짓을 저지른 사람인지 까맣게 잊어버렸나 보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각오하랬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보고 있으면 된댔잖아 왜 울고 그래?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 사람 손에 다 맡겨만 두고 나는 여기 이 항아리들처럼 가만히 있고만 싶어지는 것이다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놀란 게 분명하고 악소리도 내지 말라 그러는데 벌소름 없고 나쁜데 이제 슬슬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그거 알아? 나도 좀 겁나 겁나도 피하지 않을 거야 잘하고 올게 그리고 마녀의 딸이 건 마법은 끝이 났다 이 사람이 겁이 난다고 말하자 나도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다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어쩌라는 건데 갔다 올게 그냥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려 착하게 울지 말고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나에게는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나 이렇게 하루하루